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성과와 정책을 공유하는 학술마당은 온라인을 통해 오는 12월 8일까지 열립니다. 첫날에는 설동호 교육감이 모든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대전교육이란 주제로 테드 강연을 진행했으며 이어서 학생과 학부모, 교원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도 열렸습니다. 대전교육청은 교육정책의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대전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2023 대전미래교육박람회를 마련하였습니다. 이번 박람회는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,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주제로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학술마당, 체험마당, 홍보마당,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. 2023 대전미래교육박람회를 통해 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 박람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시고 소통과 협력으로 대전교육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